네 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함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촬영의 기준으로 이틀 전 8월 31일에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대학수학능력건성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름은 9월 모의평가인데 8월에 시행돼서 8월 모의평가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제 슬슬 수능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 9월 모의평가를 보신 전국의 고3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면은 아마 이 해설을 통해가지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아시아사 담당은 아니고 뭐 한능검, 수능한국사 그리고 공무원한국사 다로인데 이번에 조금 고3 수험생분들 중에서 쌍사를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계사까지 제가 담당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동아시아사까지 담당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이 강의를 찍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해가 안되시거나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댓글 통해가지고 보충을 많이 남겨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일단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금 제가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제가 평가했을 때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중에서 중상 정도의 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6월 모의평가는 제 기준으로 문제 스타일을 보니까 키워드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중 정도로 평가했는데 그에 비해서 9월 모의평가가 아주 조금 아주 살짝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쌍사를 이제 사실 9월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이 단련됐으니까 느낄만한 게 있지만 이 동아시아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 사실령 그리고 연도형 또는 뭐 시기형 문제를 하는 거 특히 역사시험에서 연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동아시아사가 유독 연도형 문제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라는 특정에 맞게 관계사를 많이 냈는데 어... 사실령 문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안 높았는데 이 연도형 문제랑 관계사에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인 게 많았어요. 특히 이 연도형 문제에서 킬러형 문제가 몇 개 발견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쌍사에서 좀 고득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는 좀 연도형 문제를 잘 공략했어야 좀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했을 때 특히 이 두 개가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출 주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이 주제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도 꼭 알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할 건데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한 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을 느낄 만한 특히 시기형 문제에서 뭔가 사료가 뭔가 되게 낯선 힌트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사료에서 이 키워드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럴만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문제 풀이하면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해 전시될 유물로 가다 적절한 것은 사실 이제 9편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들 거예요. 1번 문제는 무조건 뭐 여기 있는 신석기라던가 청동기 문제 낸다. 그리고 선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내요. 선지에서 토기를 대놓고서 여기서 어떤 지역에 토기를 냈는지 유추하던지 아니면 이런 비슷한 힌트를 줘가지고 이 지도에서 이 토기들이 해당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두 가지 스타일을 공략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 6편 때는 이게 나오고 이번에 이 스타일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솔직히 한능검 한국사 분야를 치면 선사시대급 문제라 공부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일단 신석기 시대를 냈는데 여기 창장강 하류에서 발달하였다. 사실 이거 보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장강 하류 지역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허무두 문화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토기가 발견되는지 그 정도는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이거 돼지 모양 토기인데 돼지 그림이 그려진 토기 대표적인 허무두 문화의 토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이거는 일본의 조문토기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내 때 특히 일본을 내면 이 토기가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목해 두시고 3번째 3번은 홍산문화의 토기인데 홍산문화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지역 다시 한 번 깔끔하게 복습합시다. 라오허강 랴오허강 근처에 있는 거고 자 4번 이 4번은 양사오 문화 쪽과 관련된 토기인데 아 이거 비슷했네요. 자 양사오 문화랑 관련된 토기인데 자 이거는 채도거든요. 그래서 뭐 채도 흙도 이런 거 어디서 나왔는지 좀 구별해 두셔야 되고 이 양사오 문화는 황어강 중류 근처에 위치한다. 그래서 창장강 황어강 야호강 순서대로 위에 아래에서 위로 간다는 위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한국의 빗살물이 토기죠. 근데 동아시아사다 보니까 솔직히 빗살물이 토기가 답이 된 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 문제는 쉬우니까 봐 넘길게요. 자 2번 가 임무에다 설명 오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역사시험 특유 스타일이 어 앞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하다가 뒤에서 답을 바꾸는 것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은 앞에 보고서 어 이걸 어떻게 푸는 거지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하해 우인군때 만들어서 주가 멸망하다 살았다. 이게 역사시험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떤 팁을 보냐면 좋냐면 어떤 나라라던가 임무를 물었는데 대놓고 역사시험에서 이거 하나랍니다. 뭐 주나랍니다. 진한 진 나랍니다. 한나랍니다. 이렇게 힌트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제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죠. 자 그래서 힌트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하나라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 이후에 당시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오페랑 전국 칠웅을 말한 건데 여기서 이 칠웅 이 일곱 가지 뭐 영웅이랄 수 있는 이 칠웅 중에서 육국을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죠. 그래서 이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인 이 진시왕 그래서 이 한자 자체에서 시왕 첫째로 최초로 황제가 사용했다. 이거 갖다가 진나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뭐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 다시 한 번 상기해두면 좋겠죠. 아무튼 1번 군현제를 시행하였다. 자 주나라 봉건제 진나라 군현제 그리고 전하는 궁극제 이후에 군현제 시시했다. 이거 반복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되게 잘 나와요. 정답 1번이고 2번 남비에서 정복하였다. 남월이라고도 하는데 이 남월을 정벌한 국가는 한나라죠. 전환 그래서 이 전환이 뭐 고조선 흉노도 좀 몰아내고 남비에 또 정벌하고 주변 국가를 많이 복속했었죠. 특히 한무대식이에요. 3번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고 통치하였다. 자 이거는 흉노랑 관련된 그런 조직이죠. 이 흉노를 낼 때 가장 잘 나온 키워드가 좌연왕 우연왕 그리고 목톡선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게 이물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냥 지금은 국가로 설명한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거는 위만이죠. 고조선에 자 마지막 5번 히미코 영왕에게 친이 외왕의 칭호를 주었다. 자 이거는 위나랍니다. 이게 비슷한 키워드로써 그 일본 1세기 때 후한 광무제가 한인 외국왕인이란 도장을 하산고 또 있는데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자를게요. 아무튼 그래서 친위 외왕과 한인 외국왕 이거 다르니까 잘 구별해두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각 국가의 대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 지금 이쯤 와서는 중세랑 관련된 걸 냈는데 동아시아에서 특히 다른 시기보다 동아시아사에서 중세를 내면 안 빠지는 주제가 딱 하나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시기에 주변에 어떤 유목민족이 있었고 어떤 유목민족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잘 나와요. 그게 단순하게 거란과 관련된 사실 여진과 관련된 사실 몽골과 관련된 사실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좀 더 어렵게 되면 지도를 펼쳐놓고서 카이펑 아니면 유목민족과 관련된 수도 근처 도시 이런 걸 내고서 뭐 이 국가들끼리 관계는 어땠을까 이렇게 냈는데 이게 지도를 내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쉽게 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가의 야율덕광 사실 여기 보자마자 바로 풀었을 거예요. 자 이 야율덕광은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2대 황제입니다. 야율 아보기의 차남이고요. 자 그리고 석경당 석경당도 이 국가랑 되게 잘 나오는 인물인데 이 석경당은 후진의 초대 황제죠. 그래서 당시에 이 국가 연합해가지고 이 인물이 후당을 멸망시켰어요. 5대 10국의 그 국가예요. 그래서 이 문제신인 국가가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켜줘가지고 이 어 멸망시키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석경당이 이 국가에게 답례를 주기 위해가지고 뭐 약속대로 유주 개조 어쩌고 어쩌고 16개의 줄을 떼어서 받쳤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인 연우 16주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전근대사 쪽에서 가장 쉬운 문제죠. 하나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너무 빈출주의에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게 요 뭐 다른 말로는 거란인걸 뭐 솔직히 모르시면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야율 나오자마자 아마 이 문제는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1번 백등산에서 한 고조를 포위하였다. 자 백등산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백등산은 전한과 관련된 키워드죠. 당시에 이 한나라의 황제가 이 백등산에서 당시 흉노 아 이거 지금 아 한 고조를 포위한 거니까 이렇게 적지 말고 자 한 고조를 포위한 거니까 흉노랑 관련된 건데 한 고조 당시 백등산에서 그 백등산의 평성에서 이 흉노에 의해가지고 일주일 넘게 갖춰가지고 당시에 이 백등산 전투를 당시 중국은 평성의 그런 굴욕이라는 부끄러울 치자에 평성의 치아평가할 정도로 거의 한나라가 유모민족의 개털링 사건이죠. 아무튼 이번 백강 전투에서 외군과 격돌아였다. 자 백제의 부흥운동 그러니까 당시 이 백강 전투는 백제랑 외나라가 당시에 신라랑 당나라의 연합국과 맞서 싸운 전투예요. 그래서 이거는 663년인데 이게 상국 통일의 과정이 동아시아에서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이 연결될 수 있는 주제를 조금 더 많이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틀렸고요. 3번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원나라죠. 자 이 호라즘의 경우에는 뭐 이거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서아시아의 이슬람 왕조인데 원나라가 거의 유럽 근처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그때 나름의 이 서아시아 대제국을 정복했다는 그런 걸로서 낸 건데 사실 키워드가 이게 워낙 많이 나온 거라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 4번 송과 전현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게 1004년인데 이 키워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현의 맹약을 맺어가지고 송나라는 문치주구가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당시 전현에서 맹약을 체결해가지고 막대한 세폐란 비단 같은 걸 바쳤었죠. 그래서 당시 요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했다는 그런 걸 낸 거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이주제도 너무 잘 나온 키워드라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고 5번 무로막치 마꾸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건 중국의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가나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주제도 이것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었고 9월 모의평가 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강조드릴 게 있어가지고 일단 가는 병사를 보내서 나의 왕자 군빈인 대신에 가솔들을 포로 사도 잡은 다음에 장수들에게 어쩌고쩌고 했다는데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유무민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쭉 읽어보면 다다른 한강에 삼전도 남쪽의 비석을 세웠다. 삼전도 비 말하는 거죠. 자 삼전도의 구력 뭐 삼고 구고도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 나의 국가가 가의 국가에게 충성충성 오직했던 그 대표적인 전투 병자호랑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한 중세사에서 근세사 넘어갈 즈음에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도 한 16세기에서 17세기 그쯤에 되게 잘 나오는 빈출 주제예요. 왜냐면 병자호랑 같은 경우는 뭐 누르아치 홍타이지 구별할 수 있고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 결과 문제 결과 문제 아니면 뭐 그 여러가지 인물 문제 그래서 뭐 당시 뭐 강항 뭐 후지카라 세이카처럼 여러가지 범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회사에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투사건이기기 때문에 이 두 주제랑 관련된 것도 되게 동아시아사 시험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공략해됩니다. 아무튼 설명은 길었는데 지금 이걸 낸 거니까 자 지금 나의 국가가 가의 국가에게 발린 거니까 지금 가의 국가는 청나라고 특히 지금 문제에서는 인물을 물어봤어요. 지금 국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청나라의 홍타이지 시기 때 이 조선을 그 공략하고 군신관계를 맺은 건데 이때 조선시대 왕은 인조겠죠. 지금 왕자 국민 이런 거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1번 후금을 건국하였다. 누라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물을 강조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홍타이지 안 좋고 청나라만 적었으면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나 아담시알과 교유였다. 이것도 좀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선지인데 이 당시 이 성교사랑 그 교유한 인물은 소연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키워드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병자호라는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렇게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병자호란 이후에 역사사실로 옳은 걸 낸다면 이거 답 될 수 있겠죠. 3번 가는 나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맞죠. 정묘호란 시기에는 형제관계를 요구했고 이 병자호란 시기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이걸 거부하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한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나는 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조선과 일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본 관련된 거 없습니다. 5번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옥립을 파견했다. 자 파방했다는데 이거는 명나라 시기랑 조선에서도 광해군이 나와야겠죠. 왕도 안 맞고 국가도 안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병자호란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자 5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아 이 주제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온 주제라 절대 틀리시면 안됩니다. 이 문제도 키워드가 되게 무난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동아시아사 시험이 이런식 문화상 나오더라도 이런거 제끼더라도 일단 맨날 나왔던 키워드 빨리 찾는게 중요합니다. 첫번째 키워드 여기는 탁발 자 일단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그런 건국 세력과 관련된 탁발 선비 먼저 언급됐고요. 두번째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이것도 너무 잘 나오는 주제에요. 그래서 이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랑 여기 밑에 있는 한조기 언어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호환융합정책 관련된 게 되게 잘 나오는데 이 국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국가에 관련된 대표적인 왕이 북이 효문제를 내기 위해서도 이 두가지 키워드가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국가 이 북이 효문제 둘 다 연계해서 이해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답 찾아보면은 1번 낭랑구 추출하였다. 고구려 미청왕입니다. 사실 동아시아사보다 한국사도 좀 더 중요한 키워드고요. 2번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자 이건 일본인데 야마토 정권 이런 강유목민족의 이런 강유목민족의 제도 같은 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요. 맞아. 정답은 그래서 5, 16국 시대 분열을 수습하였다. 흉로 저 갈강 선비에서 이 탁발 선비 세력이 일단 이 분열 시대를 한번 수습하고 북위를 세운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경우인데 이제 뒤에부터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쓸 보기에서 고른 걸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특히 지금 이 사료가 지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그냥 대놓고 있는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근대사에서는 그렇게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번 회차가 조금 시기를 많이 넌나 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6번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7번과 8번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8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분석 드리면은 참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번 토번이 다 언급됐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시 이 국가 왕조 주변의 주변 유모 민족인 돌골과 토요콘이 언급됐거든요. 사실 이 돌골과 토요콘만 보자마자 답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토벌 돌골 토요콘이 주변에 있었을 때 이 왕조가 뭐냐 그거 알면 답은 바로 보이는데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 문제 제시된 국가도 당시에 주변 유모 민족과의 그런 일종의 화학과 견제를 위해가지고 화번 공주를 파견했었는데 돌골과 토요콘에게만 주고 토번에게는 안 주니까 얘네가 빡쳐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국가를 때렸는데 그래서 한번 쳐맞다가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결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해도 저도 화번 공주 보내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당시 이 황제가 맞지 못해 공주를 보낸 건데 이 토번에 보냈던 공주가 바로 문성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튼간에 이 문성 공주랑 관련된 이 왕두는 당나라입니다. 좀 설명은 길었는데 아무튼간에 말도 설명드리면 기억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비당길 개척했던 거 관련된 건 한나라식이죠. 관련 없고요. 니은 전복지에 도읍을 설치하였다. 맞죠? 대표적으로 이 도읍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외우려면 한국사를 좀 연계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한국사는 보니까 이 정도 키워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고구려를 외망시킨 다음에 안동 도읍을 설치했다. 이런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외워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디귿 외의 노구광에게 금인을 주었다. 자, 이거는 후안의 광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거랑 잘 구별해두셔야 돼요. 외의 노구광인지 아니면 진짜 이건지 자, 그래서 정답은 리을 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외망시켰다. 그래서 사실 이 니은 리을 선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였으면 이것도 보이고 바로 답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 문제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문제가 조금 독특했거든요. 제가 조금 독특하다던 게 뭐냐면 어 문제 설명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일단 쭉 읽어보면은 여기까지 봐서는 잘 모를 것 같고 자, 일단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귀국과 일본의 거리는 얼마 됩니까? 대략 1만 열이입니다. 이게 1만 열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중국과 비교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 국가는 지금 바다를 통해가지고 뭐 가령 한반도가 여기 있고 뭐 아 이거 너무 대충 갔다 한반도가 여기 있고 뭐 일본이 여기다 치고 중국까지 간다면은 되게 먼 거리를 왔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가는데 굳이 배를 탈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일본 사람과 비슷해 보인다면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가 아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1차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거의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 기준으로는 거의 이거 갖다 풀었을 겁니다. 유황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이 유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다가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나하항 이게 힌트인데 이게 수능 특강의 문제에서 그대로 연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 나하항이랑 수도 관련된 힌트 하나 줘가지고 수능 특강에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게 있는데 사실 이런 힌트가 만약에 이런 힌트 안 주고 이것만 나온다면 되게 수능 현장에선 이게 되게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수능 특강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본 교과서나 교제에서는 볼 수 없을 만한 그 수능 특강 기본 개념 말고요. 그 수능 특강의 일종의 문제 파트 있잖아요. 그 문제 파트에 쓰이는 사료라던가 내지는 그 사료에서 쓰인 그 키워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내실 때 국가인 6Q를 냈대. 내가 뭐 유황이라던가 뭐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야 이런 건 알겠다 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그 연계 교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문제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메모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수능 특강 연계를 통한 수능 대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간에 1번 슈인장을 발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무역 허가증 이걸 낸 거는 애동학부입니다. 2번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청나라죠. 이게 사실 상인조합인데 사실 청나라가 그 서양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서 조금 세금을 많이 뜯으려고 해서 무역 독점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 특징은 있습니다. 아무튼 3번 책문에서 게시와 후시무역이 되었다. 게시무역은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은 밀무역 또는 사무역을 말하는데 이건 조선입니다. 게시무역, 후시무역은 중국의 중국이라던가 일본과 했던 대표적인 무역이죠. 완상이라던가 내상같은게 했었죠. 4번 물라카를 점령하여 향신료 무역을 전개하였다. 포르투갈입니다. 참고로 이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이 예전 연도 나왔었는데 1511년 따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5번 명과의 조국 무역을 통해가지고 생사 등을 수입하였다. 정답은 그래서 사실 명나라 조국 무역이 중요한건데 약간 제가 만약에 수능을 대비한다 치면 이런식으로 특산품 같은거 있잖아요. 이런것들이 힌트로 나오면 풀 수 있으니까 선지에서 이런 키워드 같은게 나오면 복습하시면서 한번쯤은 주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입니다. 8번 가의 전개과정도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제가 봤을때는 2번의 차에서 한 난이도 탑3급에 되는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2번의 차에서 좀 킬러라고 할만한 문제가 두개고 아마 헷갈릴만한 문제가 한 3개정도 잡았는데 제 기준에는 대표적인 킬러 문제 중 하나가 얘입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왜냐면 이 문제가 솔직히 여기 지금 이 한 중량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문제 못 풀어요. 일단 갑자기 한국의 의용병들 한국의 의용병들 한국독립군 조선의용대 아니면 한국광복군 이런거 냈을까 싶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갑자기 장파쿠이의 철기군 쥬베이더의 제3군 갑자기 어려운데 일단 이게 뭘 얘기하는거냐면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군벌의 좀 높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장파쿠이 쥬베이더가 군벌이란 거만 알면 되는데 결론부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건 아닌데 항상 강조하는건 일단 기초에서 나왔던 키워드부터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읽어보면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광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수개월 만에 창장강 뉴욕을 가가지고 난징의 수도를 두고서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당시 이 세력께서 남경 국민정부를 세웠다는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927년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거는 이 광저 그러니까 거의 밑바닥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창장강 먹고 난징까지 가가지고 그 난징에서 정부를 세웠던 이 흐름인 1926년부터 1928년에 북벌과 관련된 문제를 냈다는게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광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난징의 수도를 두고 뭔가 중국을 통일했다는 키워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저우 난징 보고서 북벌이란 키워드를 출발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료도 조금 까탈스러운데 전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북벌의 연도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다만 6월부평도 그렇고 이 북벌이란 주제가 최근에 출제자가 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치면 일제감정기식 그러니까 1900년대 쯤에 그러니까 국공내전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가 1,2차 국공합작 시안사변 북벌 그리고 대장정 이 4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전개 과정 물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홍군이 대장정을 감행하여 예난에 도달하였다. 이 대장정이 진짜 거의 오랜 시간 걸릴 줄 아는데 거의 11개월만 했던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1934년부터 35년인데 이 예난이 종착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착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1935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을 탄압하였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벌이란 거는 530 사건을 계기로 이 지금 국민당 세력이 이 군벌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북벌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국민당 내부에서도 좌파 세력 우파 세력이 있고 공산당은 좀 여기랑 노선을 타다 보니까 장제스의 경우에는 국민당 우파 세력인데 이 북벌을 진행하면서 국민당 우파 세력이 좀 입지가 약해지니까 얘가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4.12 상하이 쿠데타가 1927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북벌을 진행 과정 속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사료에서도 중요한데 연도 알아야 되고 그 북벌을 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가지고 다른 문제에 비하면 좀 많이 어려웠긴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한국강복군 창설 이거 충칭에서 만든 건데 1940년이죠. 틀렸고요. 4번 항해전쟁을 위해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일전쟁을 연계하면 쉬운데 당시에 지금 일본이 중일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장지수 씨가 지금 내부의 문제 해결하고서 나중에 외부의 문제 해결한다는 걸 하고 있으니까 당시 장지수랑께서 장지수를 가두는 시안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국공합작을 체결해가지고 본격적인 항해의 노선을 구축했었죠. 그래서 중일전쟁을 연계해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여기 안 적혀있는데 1차 국공합작의 경우에는 19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아무튼 관련 없고요. 5번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적절을 펼쳤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일전쟁 관련한 거 류거우차우 석권을 연계하면 좋은데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적절을 펼친 거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연계하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연합했던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주사병과 류거우차우 사건 연도를 기억해가지고 그것들 연계해서 접근해줘야 조금 더 연도암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건 19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오래 걸렸네요. 아무튼 9번 밑줄친 이 시기에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동아시아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좀 한능검을 준비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도 대체적으로 17세기에서 19세기쯤을 많이 내거든요. 정확하게 16세기쯤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후기를 조금 연계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시기랑 관련된 유형은 솔직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선 중국 일본에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관련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되는 순수 암기업 파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남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인 수저우 수저우를 주목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수저우의 경우에는 명청대 상공업의 중심지고요. 베이징의 경우에는 좀 소비의 도시인데 그래서 상공업의 수저우랑 이 베이징에 나오면은 어쨌든간 강남지방 관련해가지고 그런 도시의 발달지역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시의 발달지역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성세자생도랑 키워드도 조금 가볍게 알아도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권룡질 시기에 이 수저우가 번영한 걸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건 몰라도 되긴 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 수저우라는 걸 보고서 명청대 상공업 발달한 거니까 또 대략 이 시기 내 문제구나 풀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모르더라도 선지 보자마자 아 또 그 같은 시기 낸 거구나 홍루몽 내고 탈춤 내고 산대 탈춤 내고 그런 거 냈던 문제인데 아마 평소보다는 키보드가 조금 낯선 걸 내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1번 내상이 일본 사기인과 교육하였다. 맞아요. 이 한국 이 시기쯤에 조선시대 후기 때는 내상 만상 등이 대외교를 담당했었죠. 맞는 내용이고요. 한국 청해지는 중심으로 해상무역 발달 장보고씨인데 장보고씨가 활동한 시기에는 통일신라죠. 지금 거의 근세사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얘는 고대사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세금납부수단으로 은을 주로 사용했다. 맞죠? 거의 14세기 이후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16세기쯤까지도 갈 수 있는데 16세기, 17세기 거의 14세기, 18세기쯤까지 엄청나게 이어지는 게 은무역인데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에서는 일조편법을 쓰고요. 청나라에서는 지정은재를 해가지고 당시 은을 많이 거뒀었죠. 당시 이 무역의 대표적인 화폐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청대 잡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고 4번, 5번은 사회상 같이 연계되는 거라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에도마뿌시 기워드예요. 그래서 산킨 곡타의 제도는 이 다이묘가 일정기간 에도에 머문 제도로서 일본판 기인제도 할 수 있겠고요. 조카마치의 경우에는 성 안에 도시 같은 걸 만든 건데 상업활동 행정활동 이런 걸 통해서 상공을 번성했었는데 에도마뿌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에도마뿌 다 연계해가지고 각 시계 대표적인 키워드를 내는 게 대표적인 동아시아사의 유형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10번 가아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주제를 낸 것 같습니다. 여기 힌트는 진성주는 모를 거고 남녀평등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청조를 타도하면서 멸망 흔앙을 주장한 이 운동은 태평천공동 홍수전이 주장한 태평천공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바당운동 그리고 신의혁명까지 각 대표인물과 각 운동 때 어떤 걸 주장했었는지 그 자석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제일 어려운 건 신의혁명 그러니까 신의혁명을 좀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1번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했다. 패번치 현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거죠. 관련 없고요. 이거 1871년쯤입니다. 2번 반의세 주장하고 산동성에서 시작되었다. 자 반의세인데 산동성까지 언급되면 의화당운동입니다. 당시 뭐 교회 불태우고 철도 부수고 오지겠다가 지금 그 어기 뭐야 서양 국가들에게 지금 군대 주둔까지 허용하게 된 그 사건이요. 3번 이용장 등 한인관료층의 주도로 진압되었다. 어떻게 보면 태평천국운동은 한국사로 치면 홍경래의 난처럼 밀란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 관료에 의해서 진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거는 한국을 기준으로는 3.1운동이고요. 중국을 기준으로는 5.4운동으로서 당시 좀 반 외세적인 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좀 독립을 위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뭔가 좀 자주와 독립 같은 걸 위해 가지고 각 국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니고요. 5번 상하이 계장을 주장한 난징 노약 체결의 원이 됐던 거는 1차 아편 전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8번 빼고는 특히 주목할 문제가 없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국가는 크게 세 가지죠. 당나라 바래 일본이에요. 사실 이유형은 이제 솔직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나라의 중소성 문화성 이보호부 이런 삼성 육부라던가 아니면 바래 중대성 선조성 좌시정 우시정 그리고 일본의 이관팔성제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이유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도를 낸다 치면 솔직히 출제라도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일본을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왼쪽 문제는 가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여기 있는 상서성이죠. 그래서 중소성 문화성 상서성은 이 가의 국가의 대표적인 삼성이고요. 여기 있는 주현은 지방관지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상서성을 보고서 먼저 가는 당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이것만 보면 돼요. 태정관 행정관련된 기구인데 사실 그래서 이 나의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은 솔직히 내면은 기존에는 태정관 그리고 신기관 그리고 제사기구로 제사 말고 감찰기구로서 탄정대 이 세 가지를 냈거든요. 행정 제사 그리고 감찰 이 세 가지를 냈는데 최근에 여기서도 너무 우려먹어가지고 난이도를 높이기에 위해서 팔성을 추가하고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또 이런 걸 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통술치면 제가 보기엔 출제자가 난이도를 극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관팔성에서 팔성 한 개를 낼 수 있어요. 치부성 민부성 병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난이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팔성 키워드를 시험 기절에 한 번만이라도 외우는 것을 권장드려요. 좀 얘기 길었는데 1번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을 두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작년 수능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터졌거든요. 팔성 이것까지 왜왜 되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아무튼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중앙관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외우라는 겁니다. 2번 유민을 통치하는 분명관제 제가 아까 거란이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3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둔 것은 발해에요. 4번 관리선발에서 독서상품과를 활용하였다. 통일신라죠?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다 오답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가해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다. 맞죠? 야마토 정권 시기 그리고 이 8세기 시기에는 나라시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절 보내 조공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2번 가나시기 사이 또 사실로 오른거 이 문제가 제가 꼽은 두번째 킬러 문제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틀리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료 자체에는 난이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걸 헷갈렸다면 여거를 오답으로 골랐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 유럽을 모델로 금대화를 추진하여 의회를 개설한 일본 일단 일본이 어디를 심략했는데 동해에서 차르 이 차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먼저 러시아를 유추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제압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버린 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종겨됐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가의 사료는 러의 전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차르의 발트 함대를 이겼다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쓰시마 해전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시점사무원은 1905년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몰랐더라도 이 러의 전쟁이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인 건 알아납니다. 그래서 일단 러의 전쟁을 뽑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 나 후베이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는데 이 신군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처음 왕조가 세운 현대식 군대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찬 봉기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찬에서 봉기가 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청정부에서 이 스찬 봉기를 진입하기 위해가지고 신군을 여기로 보냈었는데 이 후베이성에 있는 신군들은 약간 순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만 이 혁명파 그러니까 순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후베이성에 있는 신군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거는 계기 시점이고 이 나의 시점은 후베이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고 만주족을 정복하는 데 있는 거니까 나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후베이성의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우창 봉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혁명과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1911년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1년 사이의 역사도 사실을 고른 건데 일단 시점이 상당히 좁게 냈어요. 그래서 아마 사료를 해석하지 못하는 수험생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선지 내에서 낚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번 5번 내에서요. 1번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처음 894년인데 동학농미운동 관련된 키워드죠. 그런데 이후에 정부군과 하이하고 당시 농민군을 물러왔었는데 일본군이 안 넘어가고 경복구 정렬해가지고 청해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일으켰었죠. 아무튼 틀렸고 대한민국국제 이거는 1899년입니다. 이전이고요. 3번 일본이 타이왕을 활용하였다. 자 이거랑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산은 하도 서양이던지 동아시아 국간끼리 오지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영토 활용하고 개양하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어딜 활용하고 개양하고 이런 걸 잘 외워야 되는데 결로부터 얘기하면 시모노새끼 조약입니다. 1895년이에요. 이전이고요. 4번 흠정 헌법 대강이 반포되었다. 일단 5번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5번 순원이 임시대 총통에 취임하였다. 함정이 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창봉기인 걸 알았다면 이 우창봉기를 통해가지고 시내혁명이 발생했고 그 결과 순원이 임시대 총통에 취임한 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얘를 계기로 이 결과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5를 소거해가지고 4번을 골라 쓰는 게 깔끔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4번이 교과서에 있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실수로 금성출판사를 했는데 제가 미래행 교과서를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간에 미래행 교과서에도 흠정 헌법 대강이란 내용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혁명 일으키기 이전에 일종의 혁명을 위한 준비를 한 건데 이 흠정 헌법 대강의 내용의 핵심은 입헌군주제랑 국민의 주권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법률 같은 키워드로서 크게 외워야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선의 대한국 국제랑 중국의 1908년의 흠정 헌법 대강 그리고 일본제국 헌법 일본제국 헌법은 의외개설이랑 교육치고 이권도 시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근대사 관련해서도 이게 좀 잘 나오는 키워드라 그냥 아예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이 키워드가 이번에 처음 나온지는 제가 아직 기초를 다 분석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키워드가 되게 낯설어가지고 아마 5번으로 낚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지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3번 가왕조식의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문제도 살짝 제 기준에는 조금 매운맛이었어요. 사료 내용 자체는 좀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다 이거 갖다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푸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타타르의 알탄이 침입하여 수도인구 구베이 지역과 이루어졌는데 합주화가 거기서 이미 물러갔다 말아야 방비가 늦어졌다. 자 타타르의 알탄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 이 타타르의 알탄은 다양한 칸의 손자고 징기지 칸의 17대 손으로서 일단은 이 타타르의 알탄이 언급될 쯤이 되려면 16세기쯤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타타르의 알탄이 당시에 뭘 했었냐면 그 여기 문제에 제시된 국가에게 상업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상업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충성충성하고 조공도 받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알탄이 안해? 왜해? 이러니까 얘는 싸가족네 이러면서 거부하니까 이 방비가 느슴해진 틈을 타가지고 알탄이 베이징을 포위해가지고 당시 중국에 큰 충격을 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15세기에는 토목보의 변 그 당시 정통제가 오이하트를 정벌하겠다고 공격했다가 지가 털리는 토목보의 변 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알탄에 의해가지고 베이징이 포위 돼가지고 당시에 중국에게 큰 충격을 준 경술의 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세기랑 16세기 어떤 그런 대전투가 있었는지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결국 그런 상업의 개설도 허용해줬었고 이제 중국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베이징 근처의 그런 그 수도 베이징의 그 성 같은 거를 오지게 많이 중축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게 경수류 변이에요. 중국이 있잖아서는 어떻게 보면 근세사의 그 백등산전투 같은 느낌이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자 나의 사료 동남쪽에 위치한 푸저동의 푸된 지역에서 외구가 소요일으켰다. 일단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아마 조금 더 공부를 엄청나게 깊게 하신 분들은 척계광이란 키워드를 갖다가도 풀었을 거예요. 일단 이 척계광은 이 국가 시기에 좀 군사 관련된 걸 했었는데 이 인물은 기효신서라는 그런 병서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외군에 대한 그런 방비책을 마련했어요. 실제로 이 기효신서가 임진왜란 시기쯤에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에서 우리나라가 유성용의 건의로 만든 게 훈련도감이에요.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 국가와 관련된 인물로써 이 척계광은 약간 좀 공격의 입장이라면 이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일 수 있어서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여자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얘는 방어 그러니까 축성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척계광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위에 사료 갖다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북쪽에는 오랑케가 활동하고 남쪽에는 외국가 활동하는 북노남의 그런 위기를 겪은 명나라를 낸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까탈스러운 건 아닌데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깊게 하는 게 좀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1번 5,3계등이 3번의 난이 일으켰다. 청나라죠? 3번의 난은 워낙 옛날부터 잘 나온 키워드인데 얘가 언급되지면 17세기 후반은 가야 됩니다. 2번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불 세웠다. 제가 얘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명나라 시기에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운 무르막치 막불이 있던 건 맞는데 맞지만 막불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 막불을 세운 시기는 1336년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있던 시기는 1368년부터 1644년이에요. 그래서 막불을 세운 시점에는 명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으면 이 문제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3번 쩌응다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였다. 원나라 시기랑 관련된 건데 13세기 후반입니다. 시기 안 맞아요. 4번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이때는 여진이 활동할 때는 아니고 별무반이 조직될쯤엔 1104년 12세기입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조총을 정해줬다는 이게 정답인데 이게 16세기 중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센쿠쿠시대 센쿠쿠시대 당시에 오다노무나가가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 조총을 활용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이해하신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센쿠쿠시대 이 나가시노 전투를 연계해가지고 좀 외워야 이 시기에 조총이 전략했다. 그래서 이게 명나랑 조금 연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각 사례들 연도를 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앞에 문제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뒤에 거 좀 빠르게 끝낼게요. 14번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 동아시아의 불교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출제자가 이 승려도 되게 잘 내요. 일단은 설명드리면 중국에 승려냈어요. 근데 어떤 승려인지 모르겠는데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일본에게 우여곡절 끝에 넘어가서 정식으로 개요를 전파했단 말했어요. 이 인물이 일본에게 이 율종을 전파하기 위해가지고 여섯 차례나 계속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 넘어가려면 계속 실패해가지고 눈까지 멀었는데 어떻게든 결국에는 753년쯤에 어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이걸 전달하는 성공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율종을 전파한 이 승려는 감진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니까 이게 연결되는 8세기랑 관련된 거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동아시아 고대의 승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초가 잘 나오고요. 중국에선 감진 그리고 일본에선 엔닌이 나오는데 그래서 8세기 8세기 그리고 9세기 승려로서 여러분들이 이 승려들이 언제 활동했는지 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풀이드릴게요. 1번 2차돌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건 법풍왕 시기인데 이 인물이 순교된 시기는 527년이니까 6세기가 안 맞고요. 2번 달마가 선종을 창시한 거 이것도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6세기 초반입니다. 3번 윈강석굴사원이 조성되기 시작된 거는 부기식인데 이게 조금 더 언급될 쯤이면 5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4번 도다이사가 창권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8세기 중역쯤인데 나라시대거든요. 실제로 이 도다이사가 이 감진과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감진이랑 이 도다이사는 그냥 세트 키워드로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감진이나 승려가 도다이사 만들 때 이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조금 관여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감진이랑 도다이사는 그냥 세트 키워드로 외우시면 좋아요. 실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해자가 쇼트코트 해자의 스승이 된 거는 595년이니까 6세기 6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카욕아포시기 동아시아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만 아까 제가 언급한 여기는 이 9번 문제랑 15번 문제가 똑같은 유형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유형은 경제 유형 그리고 문화 유형 넓게는 두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파트에서 좀 쉬는 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적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림은 땡땡마프 의학자 다치반한 난케이가 만든 헤이지로 장도 아마 보통은 해체 신설을 많이 냈는데 얘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평소 나낙에 관심 아다 그는 나가사키의 대지말을 통해가지고 네덜란드에 학문을 전수받는 이 나낙을 그 연구한 인물로서 이 나낙이 언급되는 건 당연히 에드맛부 겠죠. 이건 너무 잘 나온 키워드라서 모르시면 안됩니다. 기억 탈춤 등 공연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에드맛부 시기에는 조선시대 후기라던가 청나라랑 관련된 키워드를 연계해서 풀면 되는데 조선시대 후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는 탈춤 판소리 송파 산대놀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한자를 변형한 가나가 만들어진 거는 해이한 시대예요. 너무 고대입니다. 디귿 홍루몽 등 대중 소설이 유행했다. 이게 18세기 후반쯤에 유행한 대표적인 청나라의 소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연결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요. 해초가 왕호천축전 저수란 거는 8세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인물은 여기 국가 현대사에선 절대 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힌트도 쉬웠는데 우리 당의 분투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을 갖추게 하고 고도 민주주의 뭐쩍한데 지금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나와야 돼요. 1978년에 이 인물이 발표한 4대 현대화 노선 이게 바로 나왔다면 당시에 그런 개혁 개방 정책을 주장한 이 인물은 바로 덩샤워핑 이죠. 사실 이 4개만 현대인거 했어도 이게 어렵지 않았을거에요. 근데 심지어 여기 나와있는 정답선지도 이것도 수특에 나왔어요. 심지어 이거 자체를 아예 문제 키워드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기출 선지로 연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수특 연계 문제에요. 그래서 현대화 노선 개혁 개방을 위해가지고 경제발전을 위해가지고 당시 덩샤워핑이 선전 등지를 경제발전의 핵심지어 뽑은거에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인데 덩샤워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만한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흑며 백며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가지고 민주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고 이런거 다 받아들인거고 나중에 조금 90년대쯤 이루어가지고 조금 더 경제개발을 위해가지고 남순강화 까지 했다는거 3가지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4대 현대완호선 이 선전등식 경제특구 홍료 백머론 그리고 남순강화 4가지 정답 1번이구요. 2번 유신헌법을 통해가지고 장기집권을 꾀한건 박정희 대통령이죠. 유신헌법은 1972년이구요. 문화대혁명을 통해가지고 반대파체 이거 문화대혁명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마오쩌둥입니다. 얘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구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4번 총통에 당선되어 여야정권 교체를 이뤘다. 선지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조금 국가를 언급했으면 좋겠지만 얘는 천수이벤이에요. 몇번 언급된 적 있는 인물인데 대만 총통이죠. 2000년입니다. 이거 연도 외워두셔야 되고 5번 55년 체제 이후 자 1993년에 이 체제가 깨져버려가지고 비자민당 출신의 첫 총리가 되었다. 전 이 선지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실 이 55년 체제한거 보고서 솔직히 얘랑 연결은 절대 안할텐데 제가 아직 기초를 다 분석하지 못해서 인지 이 인물을 냈는지를 못봤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누구냐면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이인데 이것까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본인거 알아가지고 절대 틀리지 않겠다만 이 인물까지 정확하게 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다 17번 다음 칭력을 발포한 국가에다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는 쉬웠어요. 소학교령 이나 힌트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사가 오히려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의미 기억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사 시험에선 의미 기억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른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거는 보통 교육을 받게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소학교 의무교육을 주장한 1872년에 일본의 근대학제 재정을 말한거기 때문에 이 근대학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게 이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일본 특히 그 일본도 메이지 유신 시기 이후에 일본을 말한거기 때문에 1878년 이후쯤에 연결되는 일본 키워드로 골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일본 키워드 하는게밖에 없긴 합니다. 아무튼 1번 동중서의 태약설치 에이 얘는 너무 옛날이죠. 한나라입니다. 중국에 2번 국자감을 경사대학당 개편하였다. 이거 정말한데 약간 근대사 낼 때 이게 1898년은 연도문제로도 잘 내가지고 연도 외워두시고요. 3번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을 지정하였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일본제구 헌법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언급한 교육치거 의회 설립 근대학자도 외워두시고 1872년에 플러스로 태양역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건 1889년이기 때문에 식이 연결돼가지고 정답 3번이고요. 4번 7.1차 싸이공주역을 통해가지고 세계항구를 개항했다. 베트남입니다. 아이고 그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이거 한건 1862년이고 이때는 단왕 발랏 그리고 꾸엉엔 여기에 개항했는데 이런거까지 몰라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인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5번 덕채의 질을 강조하는 교육입국 조선을 공포한거는 조선입니다. 이건 2차 갑옥 개혁식인 1895년입니다. 18번 밑줄친 첫 만남 이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거죠. 솔직히 현대사 동아시아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려면은 그냥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의 연도를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솔직히 문제 나오자마자 30초 안에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했으면 이 문제는 못 풀고 어 여러분들 시간 뺏깁니다. 솔직히 그냥 그 정도 풀 때까지 연도를 그냥 빠삭하게 외우시는 게 나은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닉슨을 이 마오쩌둥과 역사적인 처음 만남을 했다는 거예요.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긴장 완화가 이뤄지면서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것 중국과 미국 미국끼리로 조우했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1972년이니까 1972년 이후의 사건을 고르면 됩니다. 기역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1965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64년에 63시 발생하면서 이걸 반대했었죠. 어쨌든 이전입니다. 니은 중일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얘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1972년이거든요. 얘는 한 2월 3월쯤 초반이고 얘는 한 9월쯤 후반인데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먼저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가가 먼저 국교를 수립하니까 이제 점점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사이도 같이 개펴된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본에게 좀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미국이 먼저 문구를 터주니까 일본도 오케이 같이 따라갈게요. 빨로 이렇게 했던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왜 얘 이후에 이게 됐는지 접근하는 게 연도한기한 거다. 이게 더 쉬울 겁니다. 아무튼 맞는 내용이고 디귿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45년인데 이게 조금 문제를 좀 들었게 되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1945년 베트남 국은 1949년 그리고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그냥 베트남 공화국의 연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못 구별하는 거 문제 못 풀어요. 자 리을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하였다. 자 이게 1973년인데 파리평화협정 말한 거예요. 파리평화협정 이걸 계기로 했던 건데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시기 연도는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 제가 보기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의도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푸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일본 병사의 전쟁 기억이 일단 제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점은 여기예요. 시작점은 여기인데 자 만주사변 나왔어요. 만주사변 1931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신략하기 위해가지고 당시에 그 일으키 사건인데 아무튼간에 이거 1931년이고 자 이제 가해 시점을 딱 지나가지고 부산도 갔다가 여기 무단장인지 뭐든지 어떻게 왔는데 이틀 전 발표된 포츠담 선언이 나왔어요.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에 발표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여기에는 1945년 7월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31년이 나왔으니까 여기랑 그러니까 기억인 1931년부터 니은이 1945년 사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도는 1930일부터 1945년 사이에 해당되는 사건을 넣으시면 되는 건데 괜히 이상한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풀었으면 이 문제가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었지만 이 의도를 잘 이해한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잘 파악했어야 됩니다. 솔직히 기억 국가총 동원법의 반포 소식을 전해드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조선에서 인적 물적 수탈 같은 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1938년 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아주아친의 결성 반제국주의 동아시아 연대 최초 조직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려면 1907년 너무 옛날이라서 안 맞고요. 이 문제 기점으로요. 디귿 일본군의 과탈 카나섬 철수 소식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태평양전쟁이에요. 사실 과탈 카나섬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에서도 되게 짤박하게 나와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1942년부터 43년이 과탈 카나 전투거든요. 근데 지금 철수 시점을 말한 거니까 1943년이기 때문에 사이식에 들어가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요. 리을 파리가와 헤이는 1919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 역시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카 조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솔직히 이 조약 자체는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 일본의 현대사의 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원법이랑 이 조약만큼은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주제가 이해가 안 되면 6.25전쟁도 이해가 안 가고 당시 동아시아의 그런 냉전지수의 형성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던 거는 지금까지 이 주제가 많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게 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약을 너무 깊게 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정답 오답선지를 구별한 것보다 정답선지 명확하게 찾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답선지 찾는 것까지 그렇게 까탈스럽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오답선지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얘네 둘 중에서 조금 더 혼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 분석해보면 위의 사료 일본 정권 대상인 요시다 수상이 뭐 어쩌고 어쩌고 했다는데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소련 폴란드 체코부 슬로바키아 상국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조약을 통해가지고 일본의 군사권 같은 거 주권을 승인해주고 얘가 군사력 같은 걸 다시 키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렇게 깽팔 쳤는데 다시 한번 준다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연합국 중에 얘네들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여러 국가의 연합국이 참가 했다. 이걸 낸 게 첫 번째 의도인데 이거 갖다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거고 솔직히 이 문제는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주도로 만든 이 조약 솔직히 이거 갖다가 거의 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나온 시점이 1951 이 이 전쟁은 1950 년부터 1953 년 이 이 이 이 이 조약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나와있는 조약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6.25 년장 시기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압록강까지 쭉쭉 진출해가지고 북한군을 물리치는가 싶었더니 중국이 참전해버려가지고 꽹꽹 치면서 사실 밀리고 있으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동아시아 내에서 그런 사회주의 세력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일본을 통해가지고 한국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일본의 동아시아의 반공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게 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의미에요 그래서 그래서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다시 한번 군사력을 밀어준 이 당시의 미국 이지 당시 정책 같은 거를 한마디로 여코스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관련된 조약 얘기한 거니까 1번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되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동아시아의 반공기조 상담 말 나왔는데 이게 연결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솔직히 이 내용의 결과적으로 평화원법인데 이 문제는 바보가 아니면 이 조약 맺으려는 게 어쨌든 얘 군사로 다시 키워주려는 건데 얘랑 얘랑 연결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중국이 왜 반대하겠어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해석했어도 일본은 그냥 얘가 뭔지 몰라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경찰 예비대는 1950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950 아이고 1954년에 일본 자위대가 형성됐었거든요 이게 좀 계기가 되는 건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이니까 시기 맞습니다 3번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웠다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당시의 연합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4번 일본의 주권 승인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거 맞고요 마지막 5번 미 람보 조약과 같은 날 조인되었다 얘를 진짜 헷갈릴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 맺은 이후에 일본이 미국이 일본 영토대 군사기지 같은 걸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동아시아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설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일부러 개념 설명 이던가 좀 꼼꼼한 그런 기출 분석 경향 같은 걸 좀 알려드렸었는데 조금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분들 위해가지고 오픈 채팅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아시아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